우리 집쌤이가 나만 쫄랑쫄랑거리고 따라다닙니다. 오늘 요기에 나무 아래에 해바라기 100개 심어놨습니다. 해바라기 모종. 세미야 나만 쫄쫄쫄쫄쫄쫄오는데 여기 해바라기 모종 100개 심어놨나? 우리 세미가 나만 쫄쫄쫄쫄쫄쫄쫄 여기 아래에 쫙 가을에 해바라기 꼽히면 예쁠겁니다. 요렇게 내가 모종 직접 심어가지고 요기에도 심을거구요. 해바라기 요기에다가 심었습니다. 자..아이고 세미하고 같이 심었습니다. 세미야 이리와봐.hd 세미야,허서로.허서로 가봐. 어머 나만 쫄쫄쫄쫄쫄쫄쫄쫍엎9ㄵㄵㄵㄵㄵㄵㄵ이ㄵㄵㄵㄶㅑ 하우스에 가져왔더니 하우스에도 쫄쫄쫄쫄.. 졸졸졸조